상사병 아니고? 아이고 상사병이랄니요. 상사병을 기한팔사님을 겪으세요. 상사병을 기한팔사님을 겪으세요. 무슨 상사병이야. 베스트 커플. 여러분들 모르시죠? 저 아팠을 때 유일하게 전화 온 사람이 기한팔사님이에요. 아니 근데 그 전날인가 새벽에 전화 한 번 왔더라고요. 그래서 너희 전화해서 왜? 아프니까 생각나는 안 하고 있어. 아파서?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유이 좀 책임을 안 하고. 오빠 나 아파. 아니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약간 뭐 뭔 일 있나.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. 난 기사는 또 못 봤어. 왜 전화한 거예요? 아니 근데 그날 모임이 있었는데 기한팔사님하고 계속 그런 이슈가 있어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. 얘기 나오면 생각나서. 글쎄요 뭐 그런 이슈가 있다고 전화를 했을까요? 저는 아프고 힘들 때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게 마련이거든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감사했죠. 전화 통화가. 아니 뭐 식사도 못 했을 것 같아서 이거 못 포해서 올라오고. 잘 먹게 잘 먹게. 잘 먹겠습니다. 센스가 있어 나래가. 아니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우리 엄마가. 엄마가 해주신 거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꿀 들어있는 거지? 응. 어 아니 저 손으로 봐야 해. 양말. 양말 좀. 아우 시원. 정확히 저 손으로 양말 맞았어. 어우 추측해. 신든 거 아니야.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음. 초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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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. 너무 연습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 춤을.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성비보다 잘 출 거고. 다시 춤추는 거. 야 누나. 다시 춤추는 거는 생방으로 보라니까. 깜짝 놀랐어. 나 미치겠네 진짜. 우리 테이블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진짜? 바로. 그러니까 한혜진 여기서 춤을 춰.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. 그리로 점프할 거야. 우리 작년에 살짝 사이드여도 돼? 어 맞아. 우리 문 쪽에 있었잖아. 희현아 우리는 작년에 사이드가 아니라 사이드에서 맨 뒤쪽이었어. 너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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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기억난다. 불쌍해. 안 친해서. 눈길도 안 줘. 진짜 안 친했던 거야. 아 너무 이상하다 여기. 진짜 안 친한 거야. 자리도 완전 불풍심한데 안 친한 거야. 너 우스왕 받으러 왔는데 우리 아무도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이 있었어. 동심으로 안 축하하는 게 아니라. 아니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 나래가. 우스왕 팍 날아 그러면. 봐봐. 지금같이 붙어있어. 우스왕 팍 날아. 우리를 봐봐. 이렇게 앉아라. 우스왕 팍 날아. 우스왕 팍 날아. 박이야. 왜 했나? 쳐다도 안 봐 우리. 근데 진짜 배화도 안 했어요 거의. 친한지도 않았어요. 알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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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지?